김진의 돌직구쇼,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조성은 씨가 박지원 원장을 만나기 전날 무수히 많은 자료를 핸드폰에서 캡처 등을 했다라는 보도가 제기됐습니다. 국정원장을 만나기 전날 제보자는 왜 캡처를 했을까 의문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알부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고발 사주가 아니라 이거 제보 사주다라며 주장을 하고 나섰고 여당에서는 엉터리 3류 정치 소설이다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에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 소위 커넥션 의혹 일지까지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는데 특히 조성은 씨가 첫 의혹이 보도된 날 원장님이 원한 날이 아니다라고 발언을 해서 논란이 더욱더 불거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조성은 씨가 박지원 원장을 만나기 하루 전날 무언가 자료를 준비하고 대비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마저 더해졌습니다. 야당에서는 대한민국 국정원장이 소위 코칭을 한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고 박지원 원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따져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정세균 후보가 중도 사퇴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호남 민심 복잡해졌어요. 묘해집니다. 계산기 분주한 명락 대전. 정세균 후보의 지지율이 그리 많진 않았지만 수치상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정세균이란 존재감. 이 지지율 과연 누가 가져갈 거냐에 따라서 앞으로 민주당의 경선 구도가 요동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 정세균 후보의 지지율 누가 가져갈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이번엔 한길의 신문입니다. 카카오가 93개사를 삼킬 때 한 번도 제재가 없었다. 한길의 신문의 시각입니다. 2016년 이후 최소 90곳이 넘는 회사를 임수 합병할 동안 공정위의 정식 심사 받은 건 4건뿐이다. 과연 카카오 공정한가에 대해서 많은 조간신문들이 그리고 공정위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북한판 토마호크 연이틀 쏴도 몰랐다. 북한 신형순항미사일 2시간 비행했는데 한미는 언제 어디서 쐈는지 모르다. 정부 소식통은 군과 정보당국이 당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쏜고까진 괜찮은데 이 쏜고를 몰랐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신문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하신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 김광산 변호사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비대위원 출신 김재섭 전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소 강철부대 해병대 출신 전재수 민주당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정치부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발 사건의 국면이 뜨겁습니다. 더욱이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고발 사주냐, 제보 사주냐라는 프레임 싸움이 뜨겁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저희가 따져볼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는 국정원장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도 관건인데 조성은, 박지원 두 사람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어떠한 얘기도 나누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박지원 원장을 만나기 전날 조성은 씨는 어떤 일을 했는지 이 한 장의 장면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단 먼저 윤석열 후보 측은 그날의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저에 대한 정치 공작을 함께 상의하고 논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자리에 동속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거의 확인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면 동속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겠냐 해서 고발장에 동속자도 넣었다고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윤석열 캠프 측에서 박지원 원장 등등을 고발했는데 나에 대한 공작을 함께 논의했다라며 그 자리에 박지원 원장, 조성은 씨 말고 제3의 동속자가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제3의 동속자, 윤 캠프는 과연 누구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윤석열 캠프가 공수처에 조성은, 박지원, 성명불상자 3명을 고발했습니다. 세 사람은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 금지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만법을 위반한 혐의다. 허위 폭로를 통해 윤석열을 당선 못하게 하기로 공모한 것이다. 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조성은 씨는 배석자는 없었다. 박 원장이 애초 윤 전 총장과 친분이 있는 것 알아 자료 공유 대상은 아니었다. 박 원장, 완전히 헛다리 짚은 것, 둘만 만났고 동속자 운운하는 윤석열의 인간적 배신감마저 든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동속자 의혹,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에게 실체 규명에 대해서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성은, 박지원 두 분은 우리 둘만 만났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누가 있는 걸 알고 그거를 확인했다는 사람도 있다. 라고 확신하는 분위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 자리에 제3자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그렇군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만약에 제3자 있었다고 한다면 조성은 씨하고 박지원 씨가 거짓말을 한 것들잖아요. 그럼 이제까지 사실 고발 사주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상의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 말에 어떤 신빙성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첫 번째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과연 정말 동속자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누구인가. 그게 누구냐. 지금 어디 캠프에 몸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아마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측에서는 야당 캠프 측의 문제를 몸을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야당 캠프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왜 국제원장이 그 자리에 있었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치명적인 타겟이 필수 있는 제보를 하는 자리에 왜 있었을까. 제보를 상의한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군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단순히 추측에서 제3자에 있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둘 다 우리 둘 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제3자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제3자를 성명불상자로 해서 공수처에도 고발할 일은 만모하거든요. 그러면 그날 호텔 38층에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호텔 직원도 있을 거고요. 밥이 몇 인 분 들어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군요. 그다음에 국정원장을 수행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둘만 있었다고 해서 둘이 입을 맞춘다고 해서 이게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을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누구인지만 명확히 밝혀지면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이걸 야다해서 거짓을 주장해서 물타기하고 있다. 이런 주장 자체가 신비스로 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제3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도 굉장히 이 사건의 진실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호텔 38층, 레스토랑 측은 알고 있겠군요. 당연히 알고 있죠.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겠다. 확인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어떤 문제가 있냐. 박지원 원장이 국정원장이잖아요. 국정원장은 국가기밀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직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압수수생영장이랄지 사실조회를 했는데 이것은 국가기밀과 관련된 것이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은 사기신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아마 국정원장은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김광삼 변호사님이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추정을 해주셨는데 앞서 얘기 들어보니까 제3자가 만약에 있었다면 정치권이나 윤선열 캠프 안팎에서 의심하기로는 여당 인사가 아니라 야당 인사라고요?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이재명 기자? 확인되지 않은 풍문이죠, 일단은? 확인되지 않았죠. 윤선열 캠프가 일단 고발장에 제3의 임무를 적시했죠. 박진원 원장과 제보자뿐이 아니라 제3의 임무를 같이 있었다. 동석했다 이렇게 적시를 했는데 그러면서 윤선열 총장이 직접 나서서 자기도 들은 얘기다. 그런데 캠프가 제보를 받았다. 제3의 임무를 있었다고 하면서 묘한 뉘앙스를 풍기죠. 대선 본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식으로. 경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결국은 국민의힘, 다른 캠프의 관계제 아니냐. 이런 추정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특정인이 어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3의 인물이라는 소문이 많이 났고. 그것을 조성은 씨한테 물어본 것 같습니다. 일부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오늘 조성은 씨가 소셜미디어의 본인이 직접 밝히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실관계가 맞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일단 윤석열 캠프 측은 제3의 인물이 있었고 그 제3의 인물이 현재 국민의힘 다른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다 그러면 더더욱 어떤 윤석열 죽이기에 일환으로 이루어진 공작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윤 캠프의 의심대로라면 현 정부가 여당 인사인 박주영 국정원장과 야권의 다른 라이벌 캠프 사람이 손을 맞잡고 윤 후보 죽이기에 나섰다. 뭐 이렇게 의심한다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윤석열 캠프는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다는 증거는 지금 현재 전혀 없는 상황이고. 또 워낙 박지원 국정원장이나 조성은 씨가 전혀 배석자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 조금 전에 김광선 말씀하셨지만. 거기 국정원 직원들도 있었고 당연히 보완 조치를 위해서요. 그리고 식당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 관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문제는 이걸 과연 이번 제보 고발 사지 의혹처럼 누군가가 감찰하거나 수사를 적극 나선다면. 사실 금방 밝힐 수 있는 문제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계속 의혹으로 남을 텐데. 글쎄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여야의 입장들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여당의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국정원장을 끌어들인 물타기 역시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박주영 국정원장이 미래에서 오는 터미네이터도 아니고 무슨 고발 사주 사건의 공작을 한단 말입니다. 강도를 잡아놨더니 신고 누가 했느냐 호들갑 떠는 건 공당의 도리가 아닌 거죠. 장난도 아니고 가식거리 가지고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건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 하는 꼼수 있죠. 하지만 야당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성은 씨가 박주영 국정원장을 만나기 전날의 한 행동을 야당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단. 8월 11일 국가정보원장이 제보자를 만난 시점 바로 앞과 바로 뒤에 이런 내용의 캡처가 이뤄진 정황은 박주영 국정원장이 노종에 코칭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조성은 씨가 아니라 국정원장의 입으로 해명을 진행하십시오. 제가 또 하나 제보 받았거든요. 조성은 씨가 이 사건 관련 자료를 보도 전에 박주영 국정원장에게 사전에 보내줬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전혀 네, 그럼 전문입니다. 윤석열에 의한 고발 사주가 아니라 박주영에 의한 정치 공작 사주다. 이렇게 규정 지어도 무리가 없겠죠. 무언가 모종의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까 하는 박주영, 조성은 민주당의 3위 일체의 정치 공작 공동체가 그 진실이 아닌가.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 권성동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도 전에 박주영 원장을 만나서 그리고 박 원장을 만나기 전날 조성은 씨가 무언가 캡처를 하고 뭔가를 준비했다라는 의혹인데 일단 김재섭 위원님, 이게 무슨 내용이죠, 자세히? 사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박주영 원장을 조성 씨가 만난 것은 사실이고 과연 그 자리에서 모종의 소위 말하는 제보 사주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지금 결국 불투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저는 이 드러난 사실과 정황만 가지고 일단 판단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8월 11일에 박주영 원장을 만났다고 하고 있고요. 그 바로 전날인 8월 10일 오후 10시에 한 110건의 자료를 다운로드를 핸드폰에 받은 내역도 사실입니다. 박주영 원장을 만나기 전날 조성은 씨가 핸드폰에 관련 자료를 다운받는데 그게 100건이 넘어요? 그렇죠, 한 110여 건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도 사실이죠. 그 다음 날 만난 것도 사실입니다. 집중 캡처하고 다음 날 박주영 원장을 만났다.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직까지 우리는 미지의 영역이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그저께였나요? SBS 인터뷰 중에서 조성은 씨가 직접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박주영 원장과 제가 원했던 날짜가 아닙니다. 이진동 기자가 치자고 해서 친 날짜입니다라는 말을 본인이 직접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드러난 사실과 정황을 봤을 때 8월 10일 이전에 많은 양의 자료를 다운받았다. 박주영 원장을 만나기 바로 전날에. 그리고 실제로 8월 11일에 만남이 이루어졌다. 꽤 긴 시간 동안 대화를 했다라는 것과 이후에 조성은 씨가 한 인터뷰 내용에서 조성은 씨가 이 보도의 날짜가 내가 원했던 날짜와 박주영 원장이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 정황만 가지고 봤었을 때 과연 그 사적인 자리라고 하지만 그 호텔 모 식당에서 이루어진 대화 속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드러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수처가 수사를 하든 사실 진상규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든지 간에 사실 여부는 아직 불투명에 남아있지만 적어도 정황 증거로만 우리가 따져봤을 때는 모종의 대화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는 것이 책 현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조성은 씨가 한 행동과 발언들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불거진 것이에요. 그렇죠. 100여 건의 자료를 공교롭게도 국정언랑을 만나기 하루 전에 왜 그렇게 준비를 했을까 그리고 SBS 방송에서 했던 발언 해명을 하고 있지만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그 발언 보도 날짜는 원장님이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 라는 발언과 이게 묘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이 야당의 의심인데 확실히 전재수 의원님 그냥 이쯤 되면 야당이 이런 의혹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쯤 되면 아마 지금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께서는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고 이게 지금 뭐가 밝혀져야 되고 뭐가 본질인지 뭐가 핵심인지 왜 중요한지 이게 지금 완전히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여야 사이에 뜨거운 정치 공방만 남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조차도 이게 뭐 해명해야 될 거 기억 안 난다 그래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이제 본질이 좀 이제 많이 이제 격가지 쪽으로 이제 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쉬운 것은 일단 이 여야 사이에 정치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이 중간에 어떻든 현직 국정원장이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작년 12월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가정보원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정원법을 개정을 하는 그 내용의 핵심은 국가정보원이 그동안 국내 정치에 이용되고 또는 정권을 위해서 봉사하던 그런 국내 정치 개입을 못하게끔 만약에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정원법을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권력기관 개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놨는데 이 와중에 그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아실 수 있는 박지훈 원장이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경색돼 있는 남북관계 좀 활로를 좀 찾아봐라. 그다음에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를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 뭔가 좀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임명권자의 의지가 있었는데 이 공방이 어떻든 사실이든 아니든 떠나가지고 좀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박지훈 원장과 조성은 씨가 조성은 씨는 어떻든 2020년 4월달 그때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거든요. 그다음에 박지훈 원장하고 인연이 보니까 이전에 안철수 대표하고 이래저래 국민의당에서 하다가 민주평화당을 창당에서 나오면서 그때도 같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정치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이런저런 관계들을 통해서 이게 지금 만나가지고 정치공방의 소재가 되고 있는데 저는 정치공방의 소재로 그냥 소비되는 데 등장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본질은 공익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검찰 권력을 혹시 사유화한 것은 아니냐 그리고 이 고발장이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손준정 검사가 작성했다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이 고발장이 결국은 최강욱 의원을 고발하는 데 직접 쓰였고 그 내용이 별반 틀리지 않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점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례적으로 여권에서 전재수 의원이 박지원 원장 부적절했다라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검사 출신 수사 많이 해보셨잖아요. 지금 하나의 논쟁적인 이슈는 박지원 조성은 씨 간에 혹시 이 제보 코칭 의혹, 제보 사주 의혹도 공수처가 똑같이 수사해야 하는 건 아니냐 그게 공정한 거 아니냐라는 야당의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서 이 정도자 나왔잖아요. 조성은 씨가 한 말 우리 원장님이 원했던 보도 날짜 아니다라는 것하고 박지원 원장 만나기 전에 무언가를 준비했다. 공수처가 똑같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요건은 수사 안 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해야 된다. 아까 공익의 사유화를 우리 전 의원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 본질 자체는 검찰이 야당을 이용해서 어떤 검찰권의 공익을 사유화했느냐 이게 사실은 본질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범죄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불법적 요소가 있으면 사실은 본질 자체가 흐려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리 범죄를 저지르다 하더라도 절차에 유법이 있으면 무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가 거의 똑같아 봐요. 그래서 김학의 우리가 불법 출근과 관련해서도 그 절차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다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원장이 개입했느냐의 여부는 이 사건에 있어서 본질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것이다. 저렇게 보는데. 공수처가 수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윤석열 캠프 측에서 고소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상시 차원에서 고발했잖아요. 고발. 조성훈 씨가 정치인이에요. 국정원장 자타 공인하는 정치 구단 아닙니까? 그럼 정치인과 정치인이 만나서 지금 어떤 이미 제보와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제보와 관련해서 이미 굉장히 조성훈 씨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러면 박원전을 만나서 정치인 수향딸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상의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공무원은 아니다 할지라도 상의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사건을 어떻게 수사를 했느냐 제가 볼 때는 수사하는 방법. 공수처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박지원 원장은 사실은 국가원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된 휴대폰 내역이랄지 출입 내역이랄지 업무 추진비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어망을 칠 수가 있어요. 이건 국가기밀과 보안과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이미 조성훈 씨의 휴대폰이 공수처에 가 있잖아요. 공수처에서 이미 포렌식을 했어요. 그걸 근거로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하고 손준성 검사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럼 그 안에 다 있을 것이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텔레레그램을 통해서 해서 이걸 폭발했으면 디지털 포렌식이 어렵겠지만 휴대폰의 내역을 전체를 조사해보면 둘이 통한 내역이 있을 거고 SNS에 주고받은 것들이 상당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간단하네요. 수사 방법을. 그렇죠. 국정원장이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다 하더라도 상대방인 조성훈 씨와 관련된 자료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수사는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검찰 출신의, 베테랑 검찰 출신의 수사 꿀팁까지 한번 들어봤고 김강삼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지금 조성훈 씨가 SBS에서 했던 발언이 논란이잖아요. 이에 대한 조성훈 씨의 해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버스의 최초 보도 날짜는 원장님이나 내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 라는 이 발언이 일파만파 논란이 되자 해명은 얼떨결에 한 말. 말꼬리 잡지 말라. 라는 해명인데. 그러니까 이게 얼떨결에 이런 말을 했다라는 해명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해명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해명을 들으면 얼떨떨해지십니까? 그러면 이재명 기자,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건 박지원 원장을 만나기 하루 전날에 100건이 넘는 자료를 캡처하고 준비했다라는 거에 대한 조성훈 씨의 해명은 뭡니까? 오늘 자신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공개하면서도 장문의 글을 공개해서 굉장히 내용이 복잡하고 많던데 일단은 본인이 7월 21일 날 뉴스파스 기자를 만났고 제보를 했고 9월 1일에 보도됐죠. 그 사이의 일입니다. 그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당연히 제보한 이후에 이미지를 캡처해서 제보자의 다시 언론사의 제보 내용을 다시 구체로 한다. 이런 차원에서 캡처했다고 이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읽었을 때는. 그런데 중요한 건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냐 아니면 국정원장의 제보 사주냐 이걸 합리적 의심으로 우열을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양쪽에 의심의 논리 구조가 똑같은 거죠. 그야말로 팩트들이 존재합니다. 고발 사주는 손중성 검사가 보냈다라는 증거가 어느 정도 있는 겁니다. 손중성 보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또 제보 사주는 분명히 국정원장을 만나기 전날 그야말로 백장에 가까운 김웅 의원과의 나눈 고발장 내용이 모두 캡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장에게 만나기 전에 캡처를 해서 상의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는 거죠. 합리적 의심은 둘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 그 의심에 뒷받침하는 건 친밀도입니다. 윤석열 총장과 손준호 검사가 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사주 의혹이 나온 것처럼 아니 누가 보더라도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는 각별하죠. 그야말로 그 달 만났던 8월 11일 전날이 어떤 날이냐면 북한이 1년여 만에 통신사를 복구했다가 바로 전날 오후에 끊습니다. 다시 2주 만에. 국정원 입장은 굉장히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고 할 때 어떤 어떻게 보면 비사에 걸린 날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박지원 원장은 점심때 조성은 씨를 만나서 호텔에서 밥을 먹습니다. 굉장히 친밀한 거죠. 이 정도면 거의 윤석열 총장이 징계 청구를 받은 다음 날 손준호 검사와 호텔에서 밥을 먹을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밀도를 가지고 그런데 과연 친밀하니까 사주한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할 수는 없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양쪽의 논리구조가 똑같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만약에 여권이 이 사건이 고발 의혹이 처음 고발 사주 의혹이 처음 나왔을 때 좀 더 냉정하게 이 사안을 보자 좀 더 절제된 메시지를 냈다 그러면 지금 박지원의 제보 사주를 야당에 제기할 때 얼마든지 더 강하게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양쪽 다 일각 아주 부분적인 팩트와 그리고 친밀도라는 그냥 그야말로 의혹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다 보니까 이제는 전재수 의원님이 고민하는 것처럼 아무런 본질 사라져버리는 데 있어서 정치권이 이렇게 몰고간 친밀 기능이 강하다. 저는 그 말씀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왕 된 거 결과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과연 이게 고발을 사주한 것인지 아니면 실체는 없는 건데 제보를 정보기관 수장과 함께 사주한 것인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공수처가 둘 다 들여다볼 것인지 여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에서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어져요.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손준성 검사가 보낸 건 맞아 보이지만 그 고발장을 손준성 검사가 작성했는지는 미지수다라는 게 동아일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공수처가 다시 시도를 했습니다. 그 장면 만나보시죠.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공수합니다.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다시 시도가 됐고 보셨던 것처럼 당 지도부 방문을 막으려는 공수처가 왜 막느냐라는 실갱이까지 있었고 김웅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공수처가 가져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 박주원 원장 그렇게 수사하나 보겠다라는 거였는데 어제 저 현장 굉장히 긴박했던 것 같아요. 김웅 의원님. 저도 현장에는 없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는데 그냥 들었던 얘기가 진짜로 좀 긴박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한번 김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었고 그 가운데서도 공수처의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은 비판들을 했었거든요. 과연 절차상 맞느냐. 심지어 그 배당을 받은 주임 검사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으로 편향됐을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공수처 수사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지적한 상황에서 사실 사흘 만에 이루어진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당연히 초긴장 상태일 수밖에 없었고요. 당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준석 대표와 김도읍 의원 지금 현재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에 들어가려고 하자 공수처 직원이 공무집행 중입니다.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검찰 출신의 김도읍 의원이 이거 영장 가는데 사람 가는 거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사실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을 좀 했다고 하는데 앞에 한 30분 정도는 실랑이를 좀 했답니다. 이게 사진을 찍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에는 사진을 찍지 않는 것으로 해서 좀 장기간 압수수색 절차를 했는데 사실 그런 긴장 상황 속에서 보좌관의 PC는 안 하는 걸로 하고 그 안에서도 좀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압수수색 절차는 진행이 됐고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나온 게 사실은 없었던 거죠. 압수수색 물품도 사실 없었던 거고 맹탕 압수수색이 아니냐라는 문제 지적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빈손으로 철수했다? 그렇죠. 한 160분 정도를 굉장히 긴 시간 아닙니까? 아주 차근차근 다 봤다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상황을 굉장히 긴박했던 거에 비해서 사실 결과물은 굉장히 초라하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계속 지적했던 문제들 배당을 받은 주임검사에 대한 정적 편향성 문제라든지 앞으로 상대 여당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라든지 공수처의 진행이 이 정도로 빠르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이 사건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분위기가 상당히 긴박했다는 것도 주셨고 물론 공수처는 그 검사가 주임검사는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만 야당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김웅 의원실 쪽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던데 왜냐하면 공수처 수사관들이 검색했던 키워드가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별건 수사하려고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김웅 의원이 당선되기 전에 이전의 휴대폰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데 방선되고 나서 한참이 지난 이 시간에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게 수사의 목적과 수사의 방법이 맞지 않다. 이거 혹시 별건을 노리고 들어온 거 아니냐라고 지금 야당은 의심하고 있죠. 그렇죠. 그 키워드를 우리가 드러난 걸 보면 조국, 정경심, 조국이었고 그다음에 오수, 김오수 지금 법무부 장관인지 아니면 검찰총장인지 아니면 옵티머스 사건의 당사자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사실 이번 사건이랑 사실 상관이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별건 수사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가져간 것도 없다. 네, 그렇죠. 야당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압수수색 도대체 왜 하는 거냐? 이에 대해서 전재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 지금 키워드 검색어에 제수도 나오잖아요. 제수, 전재수 아니야? 저도 제 이름이 왜세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전재수가 아니고요. 다른 재수더라고요. 제가 저 이름에 나올 이유가 없는데 일단은 김웅 의원이 자초한 측면이 많습니다. 김웅 의원이 이제 며칠 이 보도가 나오고 난 뒤에 며칠 바로 잠수를 탔죠. 그러고 난 뒤에 나와서 여러 차례 해명을 하는데 어떤 것은 기억하고 어떤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해명이 여러 차례 번복이 있었죠. 어떻든 김웅 의원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입장을 표명하면서 실체를 밝혀달라라고 하면서 빠른 수사를 촉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는 그 영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발부된 영장에 맞춰서 적법 절차를 거쳐서 영장에 적시된 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공무집행을 하는데 우 몰려가서 당대표부터 몰려가서 말하자면 이게 공무를 집행하는데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갑질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죠. 공무집행 현장입니다. 아무리 정치하는 사람이고 당대표라 하더라도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인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데 그 지인들이 우 몰려와서 예를 들면 압수수색 현장을 방해를 했다고 그러면 현장에서 바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것은 여야를 떠나가지고 적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그런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정치인이라고 특권으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웅 의원이 참고인인데 왜 압수수색을 당하냐. 형사소송법에 그래 돼 있습니다. 참고인도 압수수색하게끔 돼 있고 얼마 전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했던 이광철 비서관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참고인입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절차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은 공무집행방에 대해서 이것을 정치적 공방 소재거리로 우리가 소비하는 것은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정치 공방의 소재로 쓸릴 거리는 전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가 문건을 보낸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다는 동아일보의 보도 내용인데 관건은 보낸 건 맞지만 손준성 검사가 그 고발장 문건을 작성했는지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자신할 수 없다라는 내용도 동아일보 보도에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재명 기자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보낸 사람은 손준성으로 보고 있다고요? 그렇죠.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이 나눈 텔레그램 방 자체에 파일을 받을 때마다 손준성 보냄이 텔레그램상 뜨는 거죠. 손준성이라는 사람이 과연 당시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인이 아니냐가 논쟁이었는데 조성은 씨가 손준성 보냄일 때 조성은 씨는 손준성 검사의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당시에 손준성 보냄만 보더라도 프로필 사진이 뜬다고 하죠. 그런데 실제 당시에 손준성 검사의 프로필 사진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김웅으로부터 파일을 받을 때 손준성은 지금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맞다. 이렇게 공수처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럼 손준성 검사가 그렇다고 해서 고발장을 썼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누군가로부터 쓴 걸 받아서 다시 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또 김웅 의원이 쓴 것을 보고 본인이 수정해서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공수처가 김웅 의원한테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손 검사가 직접 작성한 거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손 검사가 직권을 남용해 성명 불상 검사로 하여금 고발장을 작성하고 입증 자료를 수집하게 했다라는 식으로 김웅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에 표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제3의 검사가 작성했느냐 이 문제가 또 생기는 건데 아니면 시민단체인 민간이 작성한 거냐. 지금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실제 손준성 검사가 아니라 손준성 검사 밑에 있는 하급자 제3의 검사가 썼을 것이다. 라고 보는 침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손준성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만약에 입건하려면, 기소를 하려면 반드시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하급자가 필요한 겁니다. 손준성 검사를 입건하려면, 기소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제3의 인물이 있다라고 확인한 게 아니라 가정 속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두 가지의 추측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본질은 이게 검찰이 야당 정치인과 결탁해서 여당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한 게 이 여당이 제기하는 의혹이 성립되려면 검사가 그 문건을 작성해야만 하는데 공수처에서 아직 누가 이 문건을 작성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 결국 동아일보 보도의 핵심일 것 같군요. 누가 그 문건을 작성했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지금 단언할 수 없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이 윤석열 총장에게 혐의 적용이 어렵다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대검이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법리 검토를 진행했는데 대검 감찰부가 법무부에게 윤석열 본인에게 직권남용 공식선거법 위반 등 주요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 윤석열이 지시했는지 여부가 구체적이지 않고 손준성의 진술 없이 확인이 불가하다라는 대검 나름의 결론을 내렸다라는 동아일보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재명 기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당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은 결국에는 윤석열을 향하고 있는데 지금 대검이 법무부에게 잠정 결론을 낸 바에 따르면 속 쉽게 말해서 이걸 윤석열과 엮기는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대검 감찰부가 현재 상황 속에서 현재 제기된 의혹만을 가지고 법리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보고서를 법무부에 보냈다는 건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전 총장을 지금 현 시점에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 또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입건이 참 어렵다고 보는데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손준성 검사가 실제 고발장을 썼다 하더라도 손준성 검사에게 당시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여권 인사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써서 야당 인사에게 보내서 고발토록 하라는 걸 윤 전 총장이 지시했다는 걸 당연히 밝히지 못한다고 하면 타격 직권남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실명 판결물 근거로 해서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지금 대검 감찰부의 보고서가 특별한 법리 해석이 아니라 결국은 손준성 검사가 내가 지시를 받고 고발장을 썼다. 혹은 내가 지시를 받고 누군가의 고발장을 쓰도록 했다라는 진술이 없는 한 그리고 그런 증거가 나오지 않나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사안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나서 윤석열 사주호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총장이 각별하다. 법무부 장관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박범계 장관부터. 둘이 매우 각별한 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했을 것이다. 라는 추정 속에서 이 의혹을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언제든지 문화주신의 논리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지금 대검이 그런 감찰부가 보고서 쓴 것 자체가 공수처 역시 수사를 공수처 수사가 이제 결국은 손준성 검사와 함께 윤석열 총장을 입건했는데 그 자체가 무리하다는 걸 저는 대검이 입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기자가 마지막에 한 말. 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검에서조차 윤석열과 엮기는 어렵다라고 결론 내렸는데 공수처가 피의자로 입건한 사실에 대해서. 물론 저는 약간 무리한 입건이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피의자로 적시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애초에 피의자로 적시할 그때도 우리가 이거는 좀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사실 뭐 드러난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결국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 간의 대화조차도 지금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것을 과연 당시에 검찰 총책임자인 윤석열 총장이 당시에 검찰총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이거 피의자로 적시라는 것이 과연 맞느냐.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정치적 수사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 번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걸 이재명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밝혀질 수 있는 내용들이 지금 아니거든요. 드러내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무엇보다도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난해부터 해가지고 소위 민주당의 검찰개혁을 해서 우리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검찰 제도의 변화가 분명히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검찰에서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정이 되려면 우선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이 먼저 인정이 돼야 됩니다. 사실 이게 지금 인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실관계, 지시한 내용 자체가 드러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이게 윤석열 총장에게 혐의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애초에 이게 어떤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던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애초에 무리한 고발이었다. 무리한 정책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 계속 드러나는 정황인 것 같습니다. 대검의 잠정 결론과 관련된 동원부 보도를 두고 전재수 의원님, 이재명 기자도 그리고 또 야당을 대표해서 나온 김재섭 전 최고도 아니, 무리하게 윤 총장이나 엮었네 라는 거거든요. 전재수 의원님.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사실관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그런 의혹들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손준성 검사가 과연 대검의 수사정책관으로 근무를 할 때 손준성 검사가 그 고발장을 직접 썼다고 하거나 또는 직접 쓰지 않고 그 누군가에게 부하검사에게 시켜서 쓰게 만들어서 전달했다거나 아니면 제3사가 쓴 거를 받아가지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을 했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그랬다면 손준성 검사가 얻는 이익은 무엇이죠? 손준성 검사가 왜 그런 일을 벌이죠? 더더구나 윤석열 후보의 말하자면 부인의 도입지 못해서 주가 조작 사건, 장모 사건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와 대륙각을 세우고 있던 최강욱 의원 이분들에 대한 고발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손준성 검사가 왜 이 사람들을 고발장을 쓰고 또 고발장을 쓰게 만들고 아니면 누군가 쓴 고발장을 전달을 하겠습니까? 손준성 검사가 얻는 이익이 무엇이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위 책임상 또는 대검의 직제상 이것은 이제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이제 제기를 한 것이고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져야 되고 자꾸만 정치권이 이것을 소비하는 정쟁으로 자꾸만 몰고 가는데 이런 것을 좀 하지 말고 검찰이든 법무부에서 지금 이제 감찰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수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대선 정국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의 수사 결과를 국민들께 내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사자들도 자꾸만 격가지 논란을 가지고 이게 야당 탄압이다. 정치 공작인데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사실 있는 그대로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는 그런 사실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기자. 조금 전에 전재수 의원님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전재수 의원님이 어느 민주당 인사들보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 사안을 보고 있죠. 저도 그렇게 인정하는데 좋은 일 말씀하신 것처럼 손준성 검사가 있는 얻는 이득이 뭐냐.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제 검찰의 직제상 사주다. 저는 이런 것 자체가. 그럼 반대로 조성은 씨가 제보해서 얻는 이득은 뭐죠? 도대체 얻는 이득이 뭐기 때문에 제보를 했는지 사실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또 얘기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당시 총장이 야당 인사로부터 여당 인사를 고발토록 해서 얻는 이득은 또 뭐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총선 전에 여권, 야권이 서로를 고발하는 건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이건 사실 뉴스도 안 될 정도로, 기사도 안 될 정도로요. 그런데 그 고발만으로 검찰이 수사해서 총선 전에 4월 3일, 4월 8일 날 고발한다고 치더라도 4월 15일이 총선인데 그 전에 어떤 수사 결과 발표할 수도 없는 건데 고발한다는 게 사실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얻는 이득이 뭐냐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의심들이라는 것은 다 추정에 불과한 거 그것이 어떤 이 사건을 규정하고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재밌네요. 손준성 검사가 얻을 이익은 없죠. 더더구나 공직자입니다. 공직자가 더더구나 공익의 대변자여야 할 공직자 그것도 검사가 고발장을 직접 썼다거나 뭐 이래 해가지고 넘긴 실익이 아무것도 없죠. 더더구나 공직자가. 공직자는요. 승진하는 게 인생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검사장 되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만약에 손톱만큼이라도 어디 노출되거나 이러면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엄청난 피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대하는 이익은 별로 없는데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자신의 꿈을 접어야 되는 건데 엄청나게 리스크가 큰 거죠. 그런데 저 누구입니까. 조성은 씨는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있죠. 왜냐하면 최근 6년 사이에 5개 정당을 옮겨 댕겼습니다. 정치를 계속 하고 싶어해요. 그다음에 박지원 원장도 민주평화당 할 때 만났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가지고 비례대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정치를 계속 할 모양인가 본데 그런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보 사주다. 그러면 듣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손준성 검사가 아무런 자신의 이익대는 없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반면에 조성은 씨 같은 경우는 이득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직자와 민간인을 기대 이익을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라도. 두 분의 의견 듣다 보니까 참 흥미로워져요. 그럼 여기서 여론조사 전문가를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의혹이 윤석열 후보에게 영향을 미쳤을까 안 미쳤을까. 이게 참 궁금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바로 정답부터 보시죠.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배정찬 소장님. 이 고발 의혹이 윤석열 후보를 겨누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게 윤석열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겁니까? 안 미친 겁니까? 영향을 타격을 줬는데 또 좀 변하고 있어요. 국면이 전환되면서 이른바 프레임 전쟁, 게이트 전쟁이 되는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양강군동은 크게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한 주 전, 2주 전만 하더라도 이게 타격이 되니까 논란이 되고 부각이 되니까 윤석열 후보, 태도가 문제가 됐죠. 격앙된 태도로 내가 무섭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태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지지층들이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로 간에 양진영이 결집하는 이른바 프레임 전쟁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프를 한 번 더 보여주신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도 1차 슈퍼위크 결과가 있었지만 그 결과로 또 큰 폭으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건 아니고 또 윤석열 후보도 타격을 입었다고는 하지만 지지율이 또 훅 하고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프레임 전쟁, 다시 이 게이트 논란으로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모양새. 그러면 수치만 놓고 보면 윤석열의 지지율은 변함이 없네요. 그러니까요.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주 전에 비교하면 좀 내려갔어요. 그런데 한 주 전인 9월 첫째 주 조사, 왼쪽 그래프와 비교를 해보면 변화가 없다. 이건 다시 지지층들이 이 게이트 논란으로 프레임 결집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강기 중인데 홍준표, 이낙연 후보를 보면 홍준표 후보는 이른바 돌돌홍 현상. 그러니까 대안이 내다. 대안이 나야. 이러면서 홍준표 후보는 대구, 경북, 또 보수층 지지를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쫓아가는 모양새고. 또 이낙연 후보는 사태죠. 바로 이 사태. 본인의 사태, 정세균 후보의 사태. 정세균 후보의 사태는 이 조사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호남에 대한 기대감이 또 이낙연 후보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남에서 이길 수 있다. 광주에서도 내가 이길 수 있다. 전북은 팽팽하더라도. 이런 기대감이 지지율 상승을 한 원인으로, 요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강, 이중. 그러니까 이강끼리도 오차범위로 굉장히 치열한. 그리고 이중끼리도 오차범위로 굉장히 치열한 양상입니다. 그러니까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럼 이 지지율을 범보수권, 범진보권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일단 범진보권. 이재명 28.7, 이낙연 25.1, 추미애 5.2. 배중찬 소장님, 오차범위 안에 들어왔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범진보권 후보만 놓고 물어봤을 때도 자기 대선 후보, 상당히 이낙연 후보가 쫓아가는 모양새거든요. 3, 4주 전과 비교를 해보면 달라요. 달라요. 이게 사태의 영향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차기 대선 후보로 진보 후보만, 여당 후보만 놓고 물어보게 되면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은 누구를 선택할까? 이재명이 아니라 이낙연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도 이른바 역선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낙연 후보도 지지율 올라오고, 물론 역선택뿐만 아닙니다. 이 진보와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이 사태가 이른바 배수진이거든요. 이른바 이 신립 효과죠. 신립 장군 아시잖아요. 임진왜란 때 충주의 탕검대, 내가 맡겠습니다. 했던 그 신립 장군의 배수진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다 그냥 성대모사는 소리 크게 하시는구나. 아니, 소리 커야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들려요. 목소리 좀 크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범보수권도 봐야 되겠죠. 범보수권 결과 바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도 약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돌돌홍 현상.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받지만 또 국민의힘, 특히 이내내남 20대와 30대의 지지도 받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 우리 윤석열 후보 앞에 있는 정도. 홍준표 28.7%, 윤석열 28.1%. 오차범위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결과 발표나죠. 8명으로 가려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컷오프가 되는 내일. 내일이군요. 제가 마음이 급해서. 내일 컷오프 결과가 나오면 당원 20%가 포함되지만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궁금해져요. 그렇군. 홍준표 후보가 1위일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1위일지 말 그대로 국민의힘이 후보만 놓고 보면 홍준표 후보의 카콜라의 약진이 상당히 뜨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엔 액센트를 두는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이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범보수권 지지율을 보면 이 데이터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선택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구조적 약 선택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보셨죠? 28.7, 28.1. 다시 스튜디오 와주시고요. 국민의힘 지지자들만을 상대로 물었을 때는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이 결과. 그러니까요. 아까는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도 다 물은 거예요. 보수 중에서 누가 줬냐.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게만 물어봤을 때는 이 결과. 이건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56.3 대 26.4면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이건 본선 경쟁이에요.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래도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윤석열 후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조사 결과도 보면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더 빠졌었어요. 그런데 이 고발 사주 의혹이 나타나면서 초반 타격을 받았던 윤석열 후보가 그러므로 또 국민이 서서히 게이트 대결로 번지면서 오히려 지지층들이 결집을 해요. 윤석열 후보가 이러다가 무너진다? 무너지게 되면 홍준표 후보의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홍준표 후보가 본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러면서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돌돌 윤이 되는 현상. 돌고 돌아 윤으로 다시 조금 결집하는 현상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격차가 있거든요. 이른바 홍준표 후보가 홍카콜라, 홍준표 후보가 골든크로스를 기대한다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앞서야 돼요.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는 뭐냐? 이 홍준표 후보가 본선 경쟁력에서 윤석열 후보보다 더 낫다. 이런 확신을 줄 수 있는지 여부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관건이 된다고 봐야겠죠. 여론조사 결과 다시 한 번 보시면 국민의힘 지지층 지지율의 갭이 생각보다 상당히 컸습니다. 56.3대, 26.4대. 그러니까 30%포인트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요. 압도적으로 윤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김재섭 전 최고. 그러면 비대위원님 그러면 지금 내일 8명만 남기고 나머지 컷오프 될 때 그때 여론조사 반영되는 게 당원들,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율도 반영이 되네요? 아니면 100% 일반 여론조사입니까? 저희 20%가 반영이 됩니다. 원래 경선 준비위에서 만들었던 안은 여론조사 100%였는데 저희가 당원을 일부 그래도 넣어야 된다는 필요의식 속에서 선관위에서 1차 컷오프에서도 20%의 당원을 넣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당원 구조들이 상당한 많은 변화들이 좀 생겼는데요. 20대, 30대, 그다음에 수도권의 당원들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의힘 당층은 50대, 60대 남성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 남성들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보인다 하더라도 절대수 자체가 국민의힘에는 50대, 60대 이상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20%에 한해서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많은 득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나머지 80%에 대해서 여론조사와 비슷한 추세로 나올 것 같아서 결과가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 3, 4위는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1위 후보가 누구인지가 내일 정말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재섭이 예상하는 1, 2, 3, 4위 여기서 말하면 당 룰상에 처벌 받습니까, 혹시? 저는 아무런 직책을 맡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의 말은 아무런 공신력이 없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1, 2, 3, 4위 안 되나? 잠시만요. 선거법상 안 되나요, 혹시? 그렇지. 오늘까지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 된대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알아야 돼. 마음속에만 두는 걸로. 알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다음 주에 그게 맞았는지 여부만 한번 좀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하시죠. 민심, 진심. 배정찬 소장님과 함께 상세하게 흥미로운 여론조사에 구석구석 훑어봤습니다. 배 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자연스럽게 대선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정세균 후보가 대선 레이스도 멈췄습니다. 배기종군 하겠다라면서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럼 정세균 후보가 받고 있는 지지율, 과연 누구에게 갈 건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정세균 후보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가 하나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기종군 하겠습니다. 함께 뛰든 동료들께 응원을, 저를 돕던 동지들께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두고두고 갚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정세균 후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끝까지 완주할 것처럼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5% 가까이를 꾸준히 정세균 후보가 받았기 때문에 중도 사퇴했어요. 드랍했어요. 그런데 누구도 지지하지 않겠다. 나는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누구 지지선언을 안 했어요. 쉽게 말해서 이낙연 후보 지지선언을 안 했어요. 이건 또 왜죠? 일단 본인이 굉장히 충격이 큰 상황이죠. 그야말로 선거인단 투표가 1차 지난 일요일 날 슈퍼위크 발표를 했었는데 정세균 캠프에서 모집한 선거인단이 21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세균 후보가 얻은 표가 2만 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모집한 선거인단 중에 10분의 1밖에 본인을 찍지 않은 겁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의미 있는 3위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사퇴를 한 건데 왜 그러면 누군가를 지지선언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자존심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워낙 지금 본인의 표 자체가 이 판을 흔들었을 정도 유의미한 표는 현재 아닌 거죠. 현재 한 자릿수의 득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강한 너브콜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 일방적으로 누굴 손을 들어주는 게 글쎄요. 큰 정치적으로 판을 바꿀 흔히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손을 들어준다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슈퍼위크 결과가 정세균 후보가 한 14%가 된다면 의장을 썼다면 달라졌겠죠. 정세균이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누군가가 강하게 본인에게 구애를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주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 같고. 약간 좀 슬프네요. 굉장히 슬픈 상황이죠. 사실은요. 왜냐하면 정세균 전 총리가 제가 볼 때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관직으로는 대한민국 1등입니다. 장관을 경험했고 당대표를 두 번 했고 국회의장을 했고 국무총리를 했고 헌정사의 전무후무한 기록이죠. 앞으로도 나오기 참 힘든 기록일 텐데 그런데 대통령은 못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거를 마지막 꿈으로 삼았는데 굉장히 지지율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미했죠. 빅3에서도 밀려날 정도로 미미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지막 누군가 강한 구애라면 모를까 그전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추석이 끝나고 25일 날 전남 광주에서 경선이 있고 26일 날 전북에서 경선이 있습니다. 전북 경선이라고 하면 전북의 유일한 고향이 정세균 전 총리인데 거기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전에 아마 저는 후보들의 구애가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슈퍼위크 1차 결과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51.4% 이낙연 후보가 31.08% 추미애 후보가 11.35%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차 때 받은 슈퍼위크에서 받은 정세균 후보의 데이터는 4.27 많지는 않지만 이 4.27을 누가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그래도 앞으로에 있을 경선 결과에서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정세균의 지지율을 지지세를 누가 흡수할까 이게 최후의 관심사겠죠.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판단이 잘 안됩니다. 그런 개선할 상황도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믿고 제가 할 몫을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겸허하게 기다린다.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낙연, 추미애 후보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은 될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이 돼야 할 사람을 뽑는 과정입니다. 2002년 호남이 위대했던 이유는 될 것 같은 이인재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이 돼야 할 노무현 후보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확장성은 안전한 후보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몰빵론, 우리 후보를 지키자라는 것은 바로 김대중 정신에 반하는 거고요. 개혁 대 개혁이라는 경선 무대를 바로 그러한 추미애표는 추미애에게 가야 되는 거지. 추미애표가 이재명한테 붙어있으면 안 되거든요. 분명 호남은 그러한 분권의 민주주의적 정신, 김대중 정신에 따라서 경선에 판단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세균 후보의 중도 사퇴, 그리고 예정돼 있는 호남 결과, 이거 누구를 향할까요? 함께 보시죠. 누적 득표율 4.27에 불과하지만 호남에서 정 총리의 지지세가 상당했었거든요. 호남 경선 20만 표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북 출신의 정 전 총리가 조직표 확보 경쟁 가열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 오늘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만든 건 정세균 후보다. 갑자기 정세균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이낙연 양쪽에서 구애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이낙연 캠프. 정 전 총리는 이낙연과 세기비스, DJ부터 내려오는 민주당 정통성의 개볼이 있는 분이다. 다 우리 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호남 민심은 사실은 김광삼 변호사님이 잘 알고 있죠. 그쪽에서 여러 번 출마도 했었기 때문에 정세균 후보가 호남에서 지분이 꽤 있죠. 이건 팩트죠. 네, 지분이 있어요. 현재 호남 민심은 그럼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일단 누구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적이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없는데. 정세균 후보가 전북에 있어서 상징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전북의 어떻게 하면 정치의 맹주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전에는 정동영 전 의원, 전 의원이 전북의 맹주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명확하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정동영 의원이 은퇴를 했잖아요. 정치의 은퇴하고 나서는 거의 정세균 전 총리가 전북의 맹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진장지구에서 아마 사선인가 했을 거예요. 다선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에 와서 서울에서 종로회에서 또 당선이 됐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비록 무진장지구를 떠나긴 했지만. 전북의 무진장지구를 떠나긴 했지만. 정총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정총리의 어떤 이번에 후보 사퇴가 경선에서 꺼진 불을 다시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꼭 정총리가 사퇴했다고 해서 이재명 지사 되기 어렵다는 게 아니고. 과반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총리는 전라북도잖아요. 그러면 이낙연 전 총리는 전라남도단 말이에요. 전남이 광주잖아요. 그럼 일단 호남표에서 어떤 나눔, 이제까지 좀 나눔 현상이 있었는데. 일단 호남표에서 한쪽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좀 약간 이낙연 후보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또 정세균 전 총리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도적 성향이 좀 강한 사람들. 그래서 이낙연 전,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색깔이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정세균 후보의 사퇴는 이낙연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 영향이 어느 정도 될지는 이번에 다시 호남의 지표 결과를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호남을 대표해서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어떤 분석 들어봤는데. 그러면 최근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한 전재수 의원님. 혹시 내가 너무 성급했나? 조금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대세는 이재명이다라고 변함 없으십니까? 전혀 변함이 없고요. 정치하는 사람은 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절반의 박수와 절반의 비아냥. 그 딱 중간 경계 지점에 늘 서 있는 것이 정신입니다. 그 경계 지점에 서 있는 것이 정신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절반의 박수와 절반의 비아냥. 그 경계 선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측면도 있죠. 그런데 우리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이 태평성대라면 모든 것이 다 갖춰져서 평화로운 상태라면 아마 오늘날 이 시대정신이 정세균 후보에게 있었을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야당 의원님들한테 물어봐도 정세균 후보의 인품이라든지 그 더 넓은 도량.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님들도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인품과 또 엄청나게 다양한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리고 울타리에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민주당에서 성공한 정치인 중에서 몇 안 되는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굉장한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성공한 정치인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정치공학적으로 누구와 단일화를 한다거나 누구를 또 지지한다거나 이런 것은 정세균 전 총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위상과 어울리지가 않는 것이죠. 정세균답지 않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경선이 끝날 때까지는 중립지대에 계실 겁니다. 그리고 경선이 끝나고 나면 지지자들 사이에 너무 갈등이 심하니까 이걸 한 팀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원팀 역할론을 하게 될 거고 용광로 선대위를 결국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 다 꾸리게 될 텐데 그때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지금 어디 편을 드는 것은 정세균의 정치적 위상과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들 세 가지 모아봤습니다. 돌직구쇼 핫쌈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 때 시민단체에게 지원됐던 무분별한 지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거 이제 끊겼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공정위가 카카오의 김범순 의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소식 준비돼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희숙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석 수 105석에서 104석으로 한 석이 줄게 됐습니다. 한준 원내대변인 도의적으로 국회의원 권한 내려놓고 철저한 수사 받는 것이 적합하다. 전주의 의원, 윤희숙 의원의 사직생 결계를 불시탐하 반드시 정권교체 이루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포결 전 이야기,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은 공인으로서 세상에 내보낸 말에 대한 책임, 소위 언책입니다. 저는 의원직 사퇴라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도의적인 책임을 짐으로써, 가장 무거운 방식으로 책임을 짐으로써, 그 화살의 의미를 살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 이제 윤희숙 의원은 의원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가결이 어제 됐으니까요. 이제는 사인의 신분으로서 활동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사퇴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윤희숙 의원이 내놓은 메시지들 하나하나 굉장히 감동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언책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공적인 자리로서의 책임, 그 무거운 책임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무거운 수, 가장 최후의 수를 던짐으로써, 사실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큰 경종을 울린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사실 민주당, 그 다음에 여당 내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만류하는 움직임도 있었고, 사실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염려도 있었지만, 결국 저는 이제 사인으로 돌아간 저 윤희숙 의원이, 결국에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정치인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본인이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게 결국에 남아있는 것은 국민의힘의 나머지 권익위 조사를 받았던 분들, 그 다음에 어떤 탈당 조치를 받았던 분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이전에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권익위 조사를 받았던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조치도, 이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 있는 자세들을 일괄적으로 보여야지만이, 국민들한테 우리 정치권을 신뢰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의 책임을 가장 먼저 무겁게 친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그렇군요. 이낙연 의원도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럼 언제 처리가 될까요? 어제 이낙연 의원직 사지관이 상정되지 않았고, 민주당에서는 처리를 유보했습니다. 종로 여야 대통령 후보 거측한 상징성 큰 곳이라 다시 선거 치료한다는 부담감이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기자, 처리를 유보하겠다는 뜻이 사퇴는 해주겠지만, 일단 가만히 있어봐, 이겁니까? 어제 같이 하지는 않기 위해서 저렇게 처리를 한 것 같은데, 윤희숙 의원은 어제 의원직 사퇴 결의안, 결국은 안을 안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도 워낙 강하게 본인이 의원직 사퇴를 얘기하고 있고, 처리 안 할 방법이 없는 거죠.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심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가장 큰 게, 물론 의원직 사퇴까지 저렇게 배수준을 치는 게 경선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은 의원직 사퇴함으로써 내년 3월 9일 대선 때, 종로, 이낙연 의원이 있는 종로와, 그다음에 윤희숙 의원의 서초갑을 같이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대선 때 같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서초갑이야, 워낙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이니까, 큰 대선 영향이 없다더라도, 종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박빙의 승부를 항상 벌여왔었죠, 여야가.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출마한다든지, 굉장히 중량감 있는 인사가 출마했을 경우에는, 대선 못지않게 굉장히 대선의 러닝메이트 같은 느낌으로. 이게 잘하면 묶이겠네. 대통령은 누구, 종로 의원 후보자는 누구. 뭐 이렇게. 정치 1번지 종로가 같이 투표를 하면서, 굉장히 정치적 무게감이 커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여야 모두 대선, 대통령 후보와 함께 주목받으면서, 어떤 러닝메이트 개념으로 선거운동을 같이 할 테고, 이런 것들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여야 모두가 장담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 점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판이 점점 본인들이 주도할 수 있는 판이 아닌,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주당 지도부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핫삼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들어보시죠.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총 금액이, 무려 1조 원 가까이 됩니다. 시민단체와 이들을 비호하는 시민단체 출신 시 간부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부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이것이야말로 시민단체의 피라미드, 시민단체형 다단계라고 비견할 만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시의 고가는 결국 이렇게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해갔습니다. 김강삼 변호사님, 충격적인 이야기를 서울시장이 던진 건데, 박원순 시장 재임하는 긴 기간 동안 시민단체 출신이 서울시의 간부가 되고, 그 간부가 시민단체에게 다시 돈을 퍼주고, 피라미드 다단계 시민들의 세금, 서울시 재정이 시민단체 ATM, 곶간이 돼버렸다, 그거 끊겠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김강삼 변호사님? 그런데 아마 저희 얘기가 사실은 박원순 시장이 시장으로 재임될 때도, 저희 얘기가 수없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있는데, 중복해서 지원한다는 거. 그다음에 정산하면 정산보고서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허위를 쓸 수 없는데, 정산보고서 제출 자체를 누락시킨다랄지, 아니면 인건비 자체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시민단체는 이 정도의 인건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과도한 인건비, 대기업 못지않은 인건비를 준다랄지. 이거 자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금 혈세 낭비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솔직히 쉽게 말해서 세금이 지원됐는데, 감사나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전혀 없었다라는 게, 오세훈 시장 주장. 그런데 저도 서울시민에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 말 그대로라고 한다면, 10년 동안 1조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단체의 연에 한 천억 정도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민단체가 물론 NGO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용역사람보하는 시민단체도 있을 건데, 과연 시민단체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리고 사실 박원순 시장이 너무 정치적인 측면에서, 시민단체에 의존하는 그런 정치 행보를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에서 몸담고 있던 사람들이 서울시에 들어오고, 아니면 자기 캠프에 들어오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자체가 시민단체로 다 장악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소신일지 그런 것보다는 시민단체들이 서울시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비판이 있어 왔는데, 그 부분을 오세훈 시장이 좀 확인을 해 준 게 아닌가 싶고요. 향후에 있어서 또 시장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저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시장이 돼야겠죠. 시민단체의 역할은 민주정치에 있어서 매우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의원의 회계 보고서 부실 사태 때 봤듯이, 감사를 받지 않는 시민단체, 즉 견제를 받지 않는 시민단체는 민주사회를 또한 위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 시장의 이 같은 주장과 선언,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로 어느 쪽이든 들리는데, 서울시의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임자 지우기다. 그러자 오 시장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왜 흔적지우기냐. 잘못된 행정 바로잡는 게 내 업무다라고 얘기했고요.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헐뜯기, 공기업 만능주의, 이런 문제 제기를 왜 할까 의문이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설명과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라고 시민단체들 역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기자, 이 문제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어제 오세훈 시장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1조 원이라는 돈이 다 낭비됐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건 사실 시의회가 할 일이죠. 예산이 잘 쓰였는지를 보는 일은. 시의회가 반대할 건 아닌데 지금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문제 제기하는 것처럼 시민단체 출신의 인사가 서울시의 개방직의 고위인사를 앉아서 그 사람이 본인이 소속된 단체의 돈을 지원하고 그 단체가 그 예산의 운영비를 대부분 쓰고 그리고 본인들이 또 친한 단체에게 돈을 나눠주고 이런 구조였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업이 마을 생태계를 조성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시민단체 생태계를 조성한 게 되는 거죠. 쌈짓돈처럼 썼다면. 그렇죠. 그런 점에서 시의회에 반대할 문제는 아니다 생각하는데 다만 시의회 입장에서는 결국은 방원순 시장 재임 10년을 지우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늘 얘기했지만 오세훈 시장이 지금 가는 길은 만약에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집권한다면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정권과 민주당 의회가 어떻게 동행할지를 보는 하나의 시금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당연히 갈등이 불가피하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그렇지만 갈등 속에서 어떻게 타협점을 찾아내느냐가 또 오 시장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봤을 때 국민들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을 만약에 다음 정권을 찍을 때 국민의힘 정부와 민주당 의회가 대대위원 충돌을 할 텐데 어떻게 타협점을 찾아갈지를 저는 지금 오 시장을 통해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핫삼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카카오톡에게 칼날을 겨놓습니다. 총리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부자 1위가 누군지 아세요? 1위 부자, 분 가장 많은 사람. 최근에 플랫폼 사업을 하시던 어떤 분이 1위로 올랐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이런 사람이 아니라 카카오의 김범수 회장입니다. 저게 카카오 기업 계열도입니다. 계열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올해 6월 3일자로 보면 국내가 117개 그리고 해외가 41개 그래서 158개입니다. 매주 하나씩 회사를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늘리고 있습니다. 이거 바람직합니까? 독점적 재벌들이 하던 행태를 되풀이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거기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들어가고 필요하면 강제적 조치도 취해야 되겠죠. 총리가 카카오에 대해서 강제 조치를 언급했고 공정위는 김범수 의장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제출된 지정 자료로서 K큐브홀딩스 모회사죠. 2대 주주 관련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 보고된 정황이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의사회 의장 제재에 착수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은 전재수 의원님 정부 여당이 카카오에게 갖고 있는 의무는 뭡니까? 일단은 저도 국회 정무위 소속인데. 그렇죠. 바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저희들 피감 기간이 됐죠. 그런데 사실은 카카오가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시장을 지금 황폐화시키고 있고 알게 모르게 성장을 해서 지금 시장의 압도적인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말하자면 골목상권까지 다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크린 골프라든지 그다음에 꽃 배달이라든지 그다음에 케이크를 구매하고 배달한다든지 그다음에 택시 호출 수수료 이런 것까지 카카오가 전부 다 들어와가지고. 골목상권까지. 골목상권까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저희가 이전에 현대, LG, 삼성 이런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전에 잘못된 이런 것들은 잘 알았는데. 그 사이에 이게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정부가 규제를 하는 그 시간적 여유도 없이 시장에서 너무 독점적 지위를 가진 공용기업이 이제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소상공인들 골목상권도 좀 함께 상생을 해가면서 하면 되는데 그런 거 그냥 없이 그냥 쫙 그냥 다 밀고 가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골목상권 지켜야죠. 소상공인들 이익 지켜야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한 특히 플랫폼 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국회에서도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한 20년 동안 한 번도 개정이 안 됐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해가지고 골목상권 지키고 국민들을 꽤 피해가는 그런 이제 시장의 강자로서 플랫폼 기업의 행토는 반드시 법 제도로 막아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이번 정기국회에 꼭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섭님. 글쎄요. 저희 이제 보수정당으로서 최대한 규제는 혁파해야 된다는 게 맞고 규제도 안 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사실 시장을 모든 시장들을 잠식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반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뭐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시업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소송과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먹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규제를 푸는 것에도 있어서도 사실 여러 신사업들이 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이제 보수정당의 역할이어야 되지. 대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모든 시장을 잠식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견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공정위가 뭐 무턱대고 대기업이라고 징계하는 건 아니고 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본다는 거니까 공정위 조사 결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